반갑습니다 모둑입니다 오늘 서두노트에 BJ버스대첩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BJ들이 참여하고 또 저도 그중에 한명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리그 참여 됐더라구요 그래도 이번에는 또 재미있게 재미있는 모습으로 제가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회 5분전인데 캐릭터 이런거 좀 살게요 제가 여러분들 아이유 캐릭터도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 서유리 캐릭터도 사고싶거든요 우리 요리요리 서유리 보급박기 오케이 나갔다요 흠호오오!!! 오케이 서유리 세트 1일 아사 이득이다 이득이듬!! 허깍 서유리 짱 허고호거빵 흐허허허허허허 허억 ю리 짱 아사기 모치 총 자 저 means 저 일단 총같은거 봐볼까 서유리 커리컨 Oo 맥 심에서 다운 맞아 내가 Que-거 봤는데 자타라가 아닙니다. 아 여러분 저 포지션 뭐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솔직히 자격 잘합니까? 덜격 잘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잘합니까? 아니면 좀 왔다왔다 할까요? 솔직히 저 진짜 여러분들 스나도 꽤 하고 어... 랍불도 꽤 하고 그러거든요.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스나랄까? 스나? 그래 스나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나가 대회 룰상 거기 있더라구요. 스나이퍼 포지션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인원수 뭐 일단 스나 스나 해보자고 야 일단 봐보자. 상세정보 야 나 키드 야 키드 46% 야 괜찮죠? 키드 46% 괜찮죠? 이놈 뭐 괜찮은거 아닌가요? 그죠? 뭐 중앙중앙은 한거죠? 권총은요? 권총은 안씁니다 여러분들. 저는 30발 이내에 모든 적을 죽이기 때문이지. 나쁘지 않죠. 이거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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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 났었긴 했는데 초대는 뭐 이렇게 합시다. 차단 안 차단 좋아! 암 이렇게 좋았어! 손 풀어볼까? 니마 저도 껴주시나요? 진아 아유 진아 나 오늘 아니야 나 혼자 오늘 리그야 너네들이랑 못해 나 혼자 한다니까 나 혼자 해야 돼 이거 이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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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너 내가 나서지마 걱정마 내가 나서서 내가 나서서 죽던 사람이든 한번 밥을 지어볼게 알겠어? 아 어쩔 수 없어 니들 어떻게 끼어 병신들아 나 진짜 그러지 않냐 생각을 해봐 니들 어떻게 끼냐고 나서지마 얘들아 니들이 할 것은 그냥 이 아이유 캐릭터 좀 사줘 아이유 캐릭터를 마구마구 사줘 아 물론 장기야 그딴 소리 하지마 그냥 아이유 캐릭터 많이 많이 사줘 그러면 돼 그러면 난 만족이야 쏘리 맨 아유 기대네 아유 뭔가 슬슬 슬슬 뭔가 네 아무튼 뭐 예 저 이름은 저 그래도 옛날에 그 BJ 그거 뭐야 님들 데스런 같은 거 뭐죠? 그거 뭐죠? 아 뭐더라 그거 그 여러분 그거 했었거든요 저 그래도 꽤 했었어요 저 랭킹 아 랭킹은 아니고 그 BJ들끼리 할 때도 출발 드린트 맞아요 제가 BJ들끼리 할 때도 제가 또 순위권이었거든요 연습을 열심히 하도록 아유 엘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일단 재미 아 뭐 재미있게 재미있는 리그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시작하네요 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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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재임마 여덟시네 아따 좋아요 화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뭘 재미있게 저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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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어쩌고 하는거지 뭐 그렇지 않겠냐? 아유 아 들리십니까? 어 아아아 서드노텍의 희망 총잘쏘기로 소문나시고 외모까지 깔끔하시죠 우리 모독님 네 잘 찾았으니요 잠시만요 저저어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이러니까 기업만쳐 자 다머지 분들 초대좀 할께요 목소리가 딱 묵직하시잖아 보자 마이..마이클님 혹시 다른 분들 스카이버스 있으신가요? 아 저요 잠깐만요 저 마이크 설정좀 할께요 목소리 잘 들립니다 아 그래 그럼 제가 아 당입에 되있지요 오늘 아는분들이 오늘 예 마이클님하고 감스트님이 카스툰니 아이디가 뭐지 감스트님..이 expanded 예 들어오셨나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 체 Buddy 너도 한 번 확인하고 알게 예 크흠 잠시만요 마이크 소리 크죠?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줄여도 되니까요 아 그럼 줄이세요 네 제가 줄였어요 하하하하 장난이해 아 맞아 예 크흠 아 마이크로미를 안 받으시지 아 이거 시간 감각 없으신가 저분 아 원래 좀 없죠 그러죠 저도 몇 번 같이 봤었는데 감수님 왜 친추 안되지? 아까 친추한 걸로 나와있었는데 스카이프를 친추를 따로 해야겠네 잠시만요 네 일단 초대 오늘 좀 해주시고 제가 나머지 분들은 초대를 따로 해놔야겠 친추를 해놔야겠습 자아 어 저 나이디 한 번 봐볼게요 아유 크흠 나라라라라 2등함은 100만원이네 1등함은 500만원이고 로이전님은 이제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예? 우승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뭐 뭐 로이전님은 뭐 상금 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월세 두 달치 빌렸습니다 모독님 하하하하하하 저도 지금 월세 때문에 들어오긴 했는데 네 월세 내야됩니다 저 넥슨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 저도 2등해서 월세 내야됩니다 아 이겨하주기 미키버스 모더버스 조시버스 롤리버스 제일 타고신대 왠지 로리라는 버스 되게 부둥이깐 깜찍한거죠? 로리버스 타면 안될거 같은데 타고싶은 느낌 잘 못하면 영정아닙니까? 버스가 좀 위험한 버스같은데 이거 완전 월세레즌이야 마이콜링 오셨어요? 마이콜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왜케 늦습니까? 지금 3분 지났습니다 안빠리 준비를 하고 오신다고 다들 8시에서 떳떳떳 채워주시네 아 이제 큰일 날 뻔 왜요? 퓨로 돌렸거든요 와아 시간까지 까먹었어요? 야 시청자 한명이 오늘 버스 대첩 아니에요? 이러길래 아 바로 퀵끄드렸습니다 야 이걸 또 까먹고 있었네 야 이거 안까먹으려고 했는데 아 역시 로런사람은 조심해야되네요 여러분들 저런사람 조심해야되요 저런사람 아 그쵸 버스 대첩에 제 모든걸 걸었기 때문에 마이콜님도 이거 우승해서 월세레즌일겁니까? 아니요 제 전기세내야되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스카이프 친추가 안되있거든요 아까 친추드린거 같은데 아 친추가 안되있네 저기 카톡에도 지금 잠시만요 아 낫다고 하시네요 이 감시대님이 아니 저런 아니 지금 잠깐만요 저 제가 친추를 사라지셨네 네? 껐다가 껐다가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는거 같아요 아 이거 그러면 되겠네요 아 이거 마이콜님께서 일일이 친추를 다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요 제가 연장자인데 아 연장자니까 이거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아 연장자를 왜이렇게 배려를 안되지 힘들면 죽겠는데 아유 롤이 좋습니까 진짜 힘들어 그렇죠 요새 몸이 그냥 손에는 근처염이 있고 왼쪽에는 관절염이 있고 허리도 안좋고 아 장난아니에요 지금 너무 안좋아서 아니 언제 좋았던 적은 있습니까 초대는 받을 수 있는데 초대하다가 죽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 이거 친추는 이게 왜 안되지 어 잠시만 전화 이거 받으면 되나 다시 초대 좀 할께요 제가 친추 해가지고 예예 감스트림이 이제 뭘로 친추가 되있으시지 친추도 안받아주시네 감스트림이 이거 H로 대신 지나가지는거 맞죠 스카이프 아이디요 네 스카이프 아이디 출력이군요 아니 이게 BJ 그분같은데 BJGA로 시작하는 아 친추도 안받으시고 초대도 안받아주시고 이게 까먹은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카톡은 대답했지 안왔다고 예 초대 안오셨다고 해주셨는데 오케이 오케이 초대 이거 친추를 받으셔야 이게 친구 목록에 뜨고 가거든요 친추를 안받으셔가지고 친추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어 공만차시다 보니까 가물이 들으셨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초반부터 분위기 이렇게 멀고 가는겁니까 하하하하 핍파비재해 핍파비재해는 안좋대 핍파비재해라서 아이고 손흥민도 부상이고 친추보냈다고 하시는데 친구 초대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핍파비재해 네 친추를 받으시.. 친구를 받아주시면 하하 일단 그 뭐 로이존님 마이콜님 그 제가 물어봤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써둔실력 어떠냐 했는데 뭐 별거 없다던데 이게 나와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 근데요 실력에 관해서 노동님이 뭐라고 하는거는 되게 자존심이 없다네요 잠시 이따 가면서 이제 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아 로이존님 안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아 로이존님은 떡밥을 깎고 저희가 1등 2등 나눠먹죠 제가 알려드릴께요 저번에 서븐 대체 때 무슨일이 있었냐면 예 공준씨가 예 그 3판 2선승이잖아요 3판을 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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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키로 못한 판이 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3판을 하는데 어떻게 1키로 못먹을 수가 있지 사람입니까 이게 아 이거 난 중풍에 걸려도 1키로 먹을거 같은데 하하하하 진짜 아 이거 장난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그때 어떤 핑계 드셨습니까 핑계의 왕 그 로이존님 시간이 더 좋아서 그래요 팀원이 그니까 딴팀은 만약에 다이아 4명에 본인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챌린저 4명에 본인이 들어갔는데도 위험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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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유 로이존님 이거 스스로 이미지가 뭔가 좀 없네요 저한테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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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 어 저기갔다 갑시다 어 갑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다 연결됐죠 이제 아 감스턴님 안녕하세요 사진 안받으셨네요 전에 봤던 그 사진이랑 아 아 뭐 예 아들 일단 그 보스 타실 준비가 안되있는거 같습니다 에 이번에 제가 월세를 한번 내면 될거 같네요 로이존님 작년 시즌에 영킬했던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에? 전에 막 영킬했던 전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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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이건 저희가 캐리하는게 아니죠 저희만 타면 됩니다 승객이 기사를 때리면 됩니까 기사는 안되죠 제가 탈 필요없죠 제가 캐리할 필요없죠 타기만 하면 되죠 맞아 저희만 타면 됩니다 버스에서만 뛰어내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 안되요 그게 하하 자 그러면 일단 서든을 로그인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방을 친구에서 방을 파가지고 모이죠 일단 아니 안들어왔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전화 네 방을 파서 모여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계기 진행하다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시절자들한테 알려주면 될거 같네요 아니 이거 전 20분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는데 왜 뭐 이런거 미리 접속 안하십니까 둘이 이야 모독님 아 빨리 과거의 마이크 없으신가봐요 아이 빨리 오셔야죠 막 과거의 마이클님 저기형모로이죠 막 빨리 들어오셔야죠 예 빨리빨리 들으세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하하 오늘 일단 세경기를 진행하는데 오늘 맵이 보자 맵이 이상한거던데 전부다 아 오늘 저도 많이 안해본 맵이여가지고 네 스쿨 맵하고 제사 보급 개인전하고 또 진지구축 모두 이거 안해왔습니까? 진지구축 해봤죠 제가 서든어드 저번에 진지구축 플레이했거든요 저도 해봤죠 모독님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계급이요? 저 얼랭이요 죄송합니다 아 해골 망하십니까? 아이 장난이고 제가 중사네요 중사 중사면 뭐 저한테 바로 에디션 날아가겠네요 별거 없네요 아 로이전님은 하산데요 지금? 아 저는 별부터 사람 취급합니다 서든어드한테 아 그렇습니까 그 본인도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지금 부캐고 부캐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저희 서든 개그 보면 감스트님이 가장 높으셔요 감스트님 어디신대요 저 중사입니다 중사 중사 3호봉 예 연습중했습니다 우리팀에 뭐야 내가 버스 버스 잘 오늘 1등 못하면 망하겠는데? 근데 일단 여기 버스 오신분들도 다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골라도 예 뭐 잘 탈거 같습니다 잘 이끌어줄거 같고 설마 좋겠죠 설마 그러죠 지하철도 업데이트 부캐잼 예 지하철 보도 재밌을거 같은데 지하철을 안해봤어요 저희도 이게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됐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도 지하철 맥도 하겠죠 우리 리그 진행에서는 지하철 하잖아요 그렇죠 하긴 싫은데 해야죠 나중에 나중에 그 뭐지 버스 골라가지고 할 때는 지하철 맥이 있더라구요 그러게요 거기 보니까 또 네 네 사실 어떤 버스가 제일 좋은 버스인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일단 닉네임만 봐서는 로리버스가 좀 좀 약간 근데 제일 망하는 건 1등을 오늘 해서 버스를 골랐는데 어 그 버스가 꼴찌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또 저희는 아는 정보 없기다보니까 다들 잘하시는 분들인데 1등을 해서 좋은 버스를 뽑았는데 그 버스가 나락으로 빠지면 제일 망하는거죠 그러죠 로리버스 꼭 잡으라고 잘한다고 이거 방 누가 파서 누가 초대해 주실겁니까 형님이 방은 초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은 뭐 파면 아 제가요? 네 진출하게 되시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아 예 하시면 좋구요 네 그러면은 아무.. 아무거나 데려가가지고 답변해를 할게 버스님 귀찮은거 싫어하시죠? 아니요 좋아합니다 저 귀찮은거 근데 로이조님 약간 지금 제가 계급이 중산데 하사가 지금 저한테 뭐 뭐라하는거는 약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하사가 지금 하사가 지금 키로 다니고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아니 버스님 군대 갔다오셨습니까? 아 아 그러네요 아 하 여기저기 뒤통수를 caused게 아 스쿨랩이 어디있지? 스쿨랩이 어디있지? 스쿨랩이 뭐 재밌더라구요 킬러면 할수록 총도 바뀌고 하니까 스쿨랩이 어디있죠? 그쪽에 있을거에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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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거기 그 위에 그 오른쪽에 오른쪽 친구 요청이 왜 자꾸 와 거부했는데 아 뭐야 이새끼 간종새끼 또 아이씨 의문이 사전에 옵션가서 차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써버리면 바뀌는거 있잖아요 아 그만해라 간종새끼들아 빨리 차단해야되는데 빨리 아 간종새끼들 그만해 아 미쳤네 이 새끼들 간종새끼들 진짜 야 울산섹스야 지금 넥슨 문자님한테 카톡 보낸다 니 아이디 0점억인데 진짜로 아 지금 한 번만 더 진출 보내라 진짜 바로 니 계정 삭제시킨다 한번만 더 보내라 그지말아 단체 카톡 이따 한 번만 더 보내라 유립 레전드 딱 한 번만 더 보내 바로 영정 간다 아 촌하게 보내네 이새끼들 아니요 제가 방을 파서 제가 초대드릴게요 못해요 이거 그거 그게 초대폭이 아닐까요 초대폭 잠시만요 그럼 제가 일단 방을 만들어봐서 만들어봐 볼게요 서버 옮기면 친구 거부해놓은게 풀리더라구요 보니까 그것때문에 거부해놨었는데 풀린 틈을 타가지고 초대 이거 하는거라 애들이 오 어 뭐야 이거 이게 기능이 좀 친구 기능이 좀 이게 어디있었죠 여러분들 있네 스크 바꿔 삭제해라고 바꿔 삭제하면 안아 어 어 일단 제가 한번 초대 보내 보내 볼게요 들어와 아 잘왔어요 로이전님 초대 거부여서 안갑니다 네 무슨소리 잘해 제가 지금 신축을 상대하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진짜 바뀌네 바뀌어요 또 초대가죠 그런다니까요 서버 옮겨지면 친구 거부가 풀리더라니까 이게 문걸림 누우시죠 아 저 강수트입니다 아아 아니 원래 이거였는데 주민이 안그랬다 주민 아 이분 원래 저 아 안 돼 여기서 이게 또 서던허틱은 P2P가 없으면 이게 공격이 전부다 공격이면 시작이 안되지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러면 아 맞네 그런거도 있네요 그럼 어떡하지 이거 아 한 백명에서 친구 초대 온다 미친 진짜 아 음 아 호스트 서버가 있구나 이거 그러면 제가 제가 다시 방을 팔께요 죄송해요 이게 그런 아 예 호스트 오류 개선 서버가 있대요 아하 그러면은 아 찾아냈다 와 뚫고 찾아냈어 존나 빡세게 했다 방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방파면 안될거같애 이 새끼들 간종이 많아가지고 초대고무 풀어주시면 제가 초대끼를 와 간종새끼들 난리난다 초대 다 보냈어요 들어와보세요 왔어요 여기 맞죠 네 여기 맞아요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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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개인전이죠 이거는 자 여기서 또 킬수가 이게 자기 점수인데 뭐지? 왜 나오지? 아 겨우 차단해서 서버 옮겨가지고 서버 옮길때마다 친구 차단이 풀려 아 죽는줄 알았어 진짜 됐어 이렇게 하면은 2대2로 진행을 해야되나요? 아니 이거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아 개인전이죠 아 개인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킬할때마다 총이 바뀝니다 총은 정해져있어요 이게 또 아마 30킬이 아이템 세팅을 해야되는겁니까?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아니 아이템 세팅 안해도 그냥 총이 있다니까요 아 기본 총이 주어지는거다 그렇습니다 시작하면 혼자가 총 좋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자 레디해주시면 시작해볼게요 여기서 또 그럼 누를 네 아 레디 모르십니까? 준비 알죠 버스탈 준비가 안되는거 같은데 보니까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게임 시작 뻔쩍 뻔쩍 슈트한 저거 누르세요 아니 저거 제 방송 미친놈이 계속 침투해가지고 맞죠 이거 하면 가리시고 계속 ESC 갈기면서 방설점 변경 들어가서 커뮤니티에서 친구 허용했다가 다시 차단해야되요 아 일단 들어왔다 이게 스쿨맵 재산보급 창고니까 이거 그것도 들어있 모독님 쓰나도 하십니까? 아 쓰나도 하죠 저 쓰나도 기가 막히게 하죠 그냥 뭐 사 도와봤자 어쩜 쓸일이 없을것 같은데 로이종님은 그렇죠 사바자 로이종님은 쓸일이 없을것 같은데 어디하십니까 어디가세요 지금 두부님 심상치 않으신데 네 초대에 보냈어요 네 초대에 보냈어요 아뇨 우지 쓰든 기본청 쓰세요 총 쏠일이 없을것 같은데 저 캐릭터 아이유도 뽑아놨거든요 저 아 저는 신캐 서유를 샀습니다 서유를 저 아이유 다 있어요 아이유 한달치 뽑았습니다 제발 한번만에 하지만 아닙니다 국민여동해서 포화놨지 왜 기하가 아이유 1일치 껴야겠다 잠시만 1일치 껴야겠다 아이유 끼지마세요 저 진짜 아이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유 보면 쏠수가 없을겁니다 아이유 끼지마세요 아이유 끼어도 되긴 되는데 제 개인적은 네 아이유 그죠? 그래서 한 번 한 번 끊없이 해보자구요 근데 우리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세 판 다 해가지고 킬 제일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대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 그래요? 예 킬 많이 하는 데는구나 아 이거 전용 거 주네 이거 대박이네 아 로이준님 지금 혼자 개인적으로 뭐하십니까 아 재직에서요 아 지금 부공색깔 갈기고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빠가 모독이 좋은 걸 이래도 죽일 거에요? 아 죽여야죠? 시체는 안돈지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시작할게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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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맺어갖고 이거 아 할까 이거 킬 전체 합산을 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부터 버스 이제 로리 버스 조시 버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그러죠 이거 lk47 아닌데 뭐야 아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킬 수마다 다르다니까요 아 나 오세요 저기요 아 이거 어떻게 돌아지세요 다이옵니다 어어어 갓스터림 잠깐만요 뒤에서 누구야? 렉걸려 뭐야 렉걸렸어갖고 뭐야 어 좋아좋아 아 이거 아닙니다 컴퓨터가 안좋은거잖아요 아 컴퓨터 굳진거 지금 이걸 탓하시네 렉발로 게임하시지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 안좋은거 자꾸 탓하지 마십시오 어 어디 숨어 계세요 전부다 오 학교 되게 잘 만들었다 아 그쪽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아 저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어 발소리 들립니다 발소리 발소리 들려요? 뚜벅뚜벅 들립니다 지금 여깄데요? 아 Shane 아 어떻게 마이클이 뭐하십니까 아 분명 자꾸 죽이는데 자꾸 안쪽도 안쪽인데 어이 가스츠니야 뭐하십니까 자꾸 죽어주면 안되나 점수에요 킬도 점수 수발 렉 때문에 내가 못잡은거지 학교는 또 내가 학교에서 또 일찍 출신 아니냐 중사라고 하지 않으셨어 중사 틀어주세요 뒤를 뒤를 보세요 뒤를 아하하하 뭡니까 형님들 아이유라서 당황했네 아이고~~ 야 머리를 대주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하게 아이고 바이콜님 분발하셔야겠어요 누가 이렇게 키보드에 요래나 이거 밖에 있는거 같은데 아이고 이야 머리가 이쁘잖아 아 저 더블킬 가져갑니다 아이 뭡니까 서유리입니다 서유리입니다 서유리 서유리 위로 계단 올라가세요 저 밑에서 쫓아갈게요 하하하하 오 아 지금 1등이야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마이콜님 0킬 뭐하십니까 분발하세요 발소리가 왜 이렇게 커 왜 없지 조아 나는 무조건 대기야 발소리가 왜 섀도우무빙이 안돼 왜 어? 아이고 아이고 아 맞지 아 아 마이콜님 뭐하십니까 아 정말이지 진짜 아 아 아 아 마이콜님 뭐하십니까 엽치기하십니까 지금 내가 한 degree 대구스 있어 진짜 그구들 체납 으아 야 원 하하 와 이걸 뒤에 숨어있네 아 이거 도망가시네 로이저님 탈타십니까 지금 모독님 어디계세요 근데 모독님이 안보이는데 제가 방금 뒤에서 총질한 아이고 아이고 아 맞집이네 맞집 아 이거 미치기당하네 야 이거 데프 미녀 먹은 기분인데 아 샷건으로 바뀌어가지고 망했어 샷건 좀 더 쓰레기야 총 따발총이 좋아 아 샷건 좋습니다 여기 한방에 아 여기 반짝거린다 좋아좋아 마이콜님 뭐하십니까 지금 어 딜을 보세요 딜을 아 아 아 아 이야 둘다 뒤에 아 야 이거 둘다 뒤에 달렸네 뭐야 뭐야 마이콜리 아 마이콜리 맛있네요 어 아 경고사격입니다 경고사격 아 아이고 반응속도 아이씨 이쪽으로 아무도 안와 이쪽으로 아 아 따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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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뭐하십니까 조개가 이렇게 물러 터져도 됩니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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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죄송하네 내가 킬 장비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흐흫 흐흫 딜 보세요 딜 보세요 딜 보세요 딜 보세요 딜을 딜을 딜 보세요 딜을 깜스님 뭐하십니까 힘내십쇼 흫 딜을 울리라고 아 즉시리 스폰 다들 즉시리 스폰 쓰고 있어요 지금 아 정말 그거 안쓰고 있습니까 아 안찍 아닙니까 아 아 좀 멀리서 집도 극하게 쏴버렸죠 아 아이고 어이 깜짝아 여기서 리스폰 대신에 아이고 마이컬리 아 승원 아 귀엽습니다 아이고 저의 총이 이거 나중에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칼들고 나오세요 빨리 칼들고 아하하하 어디긴 뒤져 어디긴 뒤져 어디긴 뒤져 뒤 좀 보세요 오우 아이 와드가 있겠으니까 와드 그런거 없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아이 오케이 뭐야 무적이야 하하하하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아 쭉쭉 나가야지 아 에이 아 에이 총살했어 아 6레벨 좀 쓰레기구나 이거 아이고 아이고 도독이 숨어있는 거만 뭐하세요 아 아 뭐 숨어있습니까 거기 대놓고 있는게 아니죠 아 롤할때도 부시에 숨어있는거 모르십니까 아 나갔계세요 니들 아이고! 좋아좋아좋아 으아앗! 좋아 18킬이다 18킬 3킬 사람입니까? 어? 3킬 뭡니까? 아 제가 지금 10킬 미만 반성좀 하십쇼 아니요 저희가 3킬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지마세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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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송하냐 죄송하다 자꾸 재석이가 가면 스튜디 아유 스튜디야 예 하하하하 아니 슬슬 로이조님 시치 한번 보고싶은데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야 그거를 기모독씨 거기서 뛰고있지마세요 죽습니다 로이조님 저 어디가십니까? 어 지나갔어요 저 아우 오세요 1대1마주가 아잇 잠깐만 저기 방해꾼이 있어서 아아 아! 총 바뀌었다! 나 어디있어? 아우 10킬님도 기다리셔야죠. 9킬입니다. 9킬. 1킬 남았습니다. 아하! 어 어디지? 난 한사람만 사냥해서 큰다. 그러다가 지금 4킬이.. 아 뭐야 9킬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 저 9킬이나 됩니다. 그게 긍정적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아 루이전. 루이전님 뒤로 오세요. 어디계세요 다. 휴 나오세요. 사람이 없어 진짜. 아니 오랜 avoir 되겠다. 채우는 crank. 채우는 Cub. 이것도 서로 안 organise act. 채우는 Zach. 으하. Sea. 개운 할 소리야. 알. fill 국. Negetter. 지 ministry邦에게 감tar님. 휴ato. 장난 owned. microphone pow. 예이. 이게 진짜 삭풀인지 알지 아 너무 좋아 아아 와 이런 길이 피 얼마나 남았어요 모독님? 아 저 100 남았습니다 아 뭐야? 아 타임 5원에 아 타임 5원 1등 해버렸네 메모장 메모장 아 타임 5원 진짜 시간만 줬어도 킬 어떻게 봐요? 저희 킬좀 말해주세요 저 19킬이요 모독님 19킬 제가 로이조가 16킬 그 다음에 마이콜님이 19킬 9킬이 아니에요? 9킬이요 9킬 감수대님이 저 삭질입니다 비 없는거 아니에요 아 이제 클라스 나왔죠 여러분들 중사 클라스 나왔죠 아 이거 정말 아 의미있죠 아 로이조님 별로 못하시네 3킬이 큰 차이죠 여러분들 아 뭔소리세요 무조건 마이콜님 뒤톤스만 쫓고 쫓고 계시더니 아닙니다 이 스쿨맵 다음에 이제 네 네 재산보그 개인전이요 잠깐만요 자 제가 찾아볼게요 이게 재산보그 아 여기있네요 짜잔 이거 게임시간 좀 늘릴까요? 네 게임시간 좀 늘려서 가죠 어 예 재산보그 참고 몇분가죠 우리 어 20분 20분 갑시다 아 네 이거 맞다 이게 재산보그 전부다 AK로 동일합시다 아니 우리 돌격으로 그러니까요 생긴거랑 비슷하게 쓰다드시는거 아닙니까 아 되게 모독님이 알싹하게 멀리서 쏘실거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뭔소리가 저 저격입니다 딱봐도 전 돌격이예요 로이조님은 딱봐도 샷건줄거같은 느낌인데 샷건요 어떠세요 막 숏에서 샷건줄거같은 느낌인데 지금 아 TRG AK 다치러갑니다 저격 아닙니까 AK 다치러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저도 맞춰드릴게요 아유 정말 자 AK 47 어딨어 자 AK AK가 이거 사면 되죠 여러분들 다치러갑니다 이건가 오케이 됐고 보자 사실 제일 오늘 중요한 버스 이 세계맵중에 제산보그 개인전이 킬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넓어가지고 서로 못찾고 사실 이거는 손풀기에 불과하고 써덩이 대표적인 이 제산보그 그렇죠 거의 국민맵이죠 국민맵 이게 또 한 킬이 최소 이게 이제 신령뱀이죠 신령뱀 킬 소재 한 30킬로 갑니까 30킬로 갈까요 저희 아 이거 30킬로 해야겠죠 해도 마이콜님이랑 감스트님은 따라올수가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20분에 30킬로 나옵니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20분에 30킬로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와 이거 빌보로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사과맛 부친거는 무슨 맛이야 부친건데 사과맛이야 이 채찍이 구버전 하시라는데요 에? 무기 구버전 해라는데 무슨소리지 뭔소리지 이건 무기를 구버전 해라 아 뭐 최신버전 이런 아 이거 이상하네 이거 무기도 버전있나요? 에이 아이엠 두면 안되는거에요? 옵션을 울리라고? 아니 그냥 이런 총을 들어하는건가 이거? 아 이런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됐죠 옛날 버전 이거죠 이거 아 무기를 심어져만 구버전서에 시전하는 분들이 보기 좋다 에이 승능옵션에 있는 구버전서에 맞고달라고 하네요 나네 그러니까요 아는 총으로 아는 총으로 시청자들 쏟아나시는 분들이 딱 이러는거 날카로 예민하네 이분들이 머리카락만 보이도 헤드샷 날리는 분들이니까 쏟아나면 AK 아니겠습니까 AK만 하겠지 뭐 자 그럼 다들 총 어떻게 드셨습니까? AK47 다 들지않았나요 지금? 다 AK417 들었죠 감스텐이 많으신 이상치 않은데 에임 맞죠 그거 일주일짜리 아 뭐 하루치로 살수있습니다 하루치도 괜찮아요 AK47만 들면 되죠 에에에에에 아무거나 들어도 괜찮은데 AK47도 동일해서 가자고 하겠지 네네네 자 시작합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판이 갈리는거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새까맞는거야 자 가봅시다 덕분에 제풀 가라간다 아 A쪽으로 오세요 A쪽 어딘지 아시죠? 아 그거 굴복 못하심 아 이분도 또 썸도 안해버리긴 앤다 아아 슬슬 아 누구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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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야 한대도 안 맞고 두마리 토끼를 잡았네 아 로이드님 뭐하십니까 진짜 아이 아 정말 못하시네요 뭐하 실력이야 오해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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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아우 아우 마이콜님 수나에요? 아우 야 이거 사람 아니네 수나를 갑자기 바꿔버리네 어디가서 호로이저니 한번 죽으셔야죠 아이고 아야 저기 어떻게 하셨어 진짜 아 저기도 있구나 아이고 어이 뭐야 뭐야 저기 옥상 가지입니까 여러분들 옥상이요? 아 어디 옥상 가지가 가시던데 옥상? 마이클이 옥상이라면서 여기 있었던데 아니 왜 여기 왜 사람이 있지 뒤에 오케이 아 머리 딱딱딱딱 로이저님도 한번 죽으셔야겠네 지금 킬이 지금 과분하게 드셨네 오우 구정부여 마이클이 옥상이라면서 방금 자세이가 몰랐으면 나오는 자세가 아니야 은스럽게 오셔가지고 아 깜짝아 뭐야 아 아 아이고 어 아이고 아 아 헤드는 무슨 아 잘 벗고 갑니다 아 아 자 머리 머리 무조건 머리 무조건 머리 아 아 아이고 아 잘 갑니다 이 근처에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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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아 아 liberty 갑니까아 아이고 깜짝 난리서 누집어졌고 뒤치기죠 뒤치기 아이 마이클 리이 아 왜 계속 뒤에서 나와요 아이 그냥 왜 어리벙 어리 타고 어리 타고 계십니까 계속 빨리 갈라고 그랬는데 아으으 아 근데 이거 발소리 때문에 스밀 때문에 혼란스러워 지금 아으 야 진짜 저 야리 야리한거 보세요 아이고 미안하니요 지금 돌격 3명 사이에서 제가 지금 저격으로 1샷 1킬인데 아이 저 누구 저격 누가 못합니까 이 와중에 아이고 아닌데 저 정면에 사는데 저는 좀 싸풀이 안돼 아이 이 근처인가 아 자꾸 퍼주지 마세요 로이조님한테 또 맛집 찾아간다 로이조님 아 아 뭐하십니까 쭈그리앉아서 기방하십니까 아 아 아닙니다 아 아 지금 아이 총 보였어요 총 총구 보였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어떻게 총구가 키보다 키냐 하하하하 진짜 어 잠깐 그 뭐야 그 뭐야 아니 그 위에서 그러고 있으시면 됩니까 어 뭐야 방금 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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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봤죠 저거 감수님 어디 계신거 같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이조님 냄새납니다 지금 여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야 이걸 아 아 이제 킬수가 이제 좀 나 킬수가 이제 좀 나란히 있네 어 나란히 있네요 킬차이 별로 안가네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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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루탄 시루탄 아이고 야 시루탄 맞으면 이 사람 그걸 이렇게 먹네 아 아 아유 야 이거 버스 낸척이 아니고 이거 뭐야 소꿉돌인데 소꿉돌 꼬리잡기 꼬리잡기 배꼽질이 이거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시에서 나오세요 이거 아유 그럼 뒤로 보셔야죠 오 만난 뒤에 오 아유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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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깜짝아 조심하세요 항상 깜짝아 땅냐 땅냐 아이 그거를 어허 문쪽에 서있으면 위험하십니다 감스터님 아 아니 한숨 쉬시네 한숨 슛과는 다르냐 공찬을 겨라 에어 아 아 아 아니 뭐야 칼에 죽었잖아 아유 칼에 죽나요 사람인가 아니 아니 이거는 무적이잖아 무적 무적 믿고 들어오신거죠 실력을 믿고 들어간거죠 아 아닙니다 뭐 아님 더였죠 그 상황에서는 뭐 아님 더였죠 그 상황에서는 왜그러시지 안그런데 또 이쪽 잡고 가기는 해 아아 짜바리 시립니디다 짜바리 시립니디다 짜바리 시립니디다 아이 좋아 서로 양쪽이 기다리고 있네 사람이 그 타면 안돼요 사람이 이거 아주 안되겠어 로디 지금 1등 뺏깁니다 아이요 어디가십니까 어디 그리 바삐가세요 여기 어딨는가 봤다 이제 아이 밉다 그 보입니다 아직 진체에서 아이 저 왔다갔다합니다 네 키리에는 1등 뺏긴다 어어어 아 좋아 어어어 아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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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야드샷 왜 AP가 안나지 아우 좋습니다 어어어 뒤뒤뒤뒤 야 졸혈하게 뒤치게 했는데 이야 이거래 절반 오졌다 진짜 아아 이걸 놓았다니 야 지위에서 쐈는데 이걸 이야 나오죠 클라스 네 편안한 이 나라 주면 안됩니다 지금 에이 일들잉이 지금 사운드플레이가 안돼 사운드플레이가 아 뭔소리야 도대체 아니 이거 스폰지형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아니 뭐 진짜 뭐 터지는 소리던거에요 아니 남았는데 앞에 사람있어 나오는데 자 사풀사풀 와뭐야 목울림 목울림 아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어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어디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대단하다 이야 이거 또 주워주시네 이거 정의카프 minimal 아이고 아이고 어이 뭐긴 뭡니까 이쪽입니다 아 아오 먹어주고 누가 죽는소리가 났는데 아야 아야 아 이거 두번 안되죠 두번 안되죠 두번 안되죠 어 아 지금 두루이준니 아이고 숨소리 다 들렸습니다 왜이렇게 크면 숨을 크게 쓰세요 아이고 야 이 머리를 아 이거 섣불리 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아 아이고 어디 총교체를 아이고 다블켈 이야 이거 뭐 이거 몸만 쏘면 그냥 죽죽 죽으시네 다들 아이고 테효리 캐릭이 좋은거같은데 아니 아이고 아 이거 아 야 아이고 야 이렇게 돼주시네 아 아 야 이거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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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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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요 으아! 이거를! 야 이거만 아 죽으면 안돼 아 야 잠깐만 뭐야뭐야뭐야 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자 이런일이 이런일이 일어나면 안돼 아 이거 재물재물재물 가나요? 아이고 이거이거이거 아 이거 30개 깔끔하게 잡아먹습니다 아 안돼 맛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30점으로 49점 달려가네요 아이구 아 이거 점점 벌어지죠 아 버스터미나 아 버스터미나 아 버스터미나 아 버스터미나 아 버스터미나 은행버스 보입니다 여러분들 진지구축모드 남았네 진지구축모드 남았죠 여기서 뭐 판이 벌어질거는 생각 안합니다 그죠 아 버스터미나 아 버스터미나